저는 직장 다니면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었거든요. 그리고 이뤄나가고 있는 중이고요. 아티스트라는 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직장인 윤상훈이라고 합니다. 출근길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노하우와 시각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. I can speak English. I expect many negative works such as unhappiness, tireless, discomfort, etc. But not for me.